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이번에 검찰 인사를 발표했죠. 역시나 그 한치의 예상도 빗나감 없이 그 여론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우덜식 우선 어떤 인사를 했는가 표면 그대로 좀 살펴보면 법무부가 7일 날 낸 검찰 정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했었던 조남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을 했으며 이른바 그 검언유차 의혹을 수사 지휘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기수 처음으로 검사장을 달았으며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 간부 26명이 대상이고 오는 11일자로 적용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법무부 측에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인사위 개최 장소에 도착한 조남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찰청으로 가고 대검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가지고 의견을 나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발표를 한 것은 지난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가 듣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 당시에 윤석열 패싱이라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를 의식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인사 종료 후에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법무부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윤석열을 무시하지 않았다. 윤석열을 패싱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지는 완전히 미지수이고 인사 결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이라도 한 것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는 이런 명분을 위한 요식행이라고 보는 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분석한 소식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에 검찰의 인사 대역은 정권 후반기에 대비해가지고 친정부 인사들을 중용을 하고 1년 뒤에 윤 총장이 퇴임을 하면 그 후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인사라고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인사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유임이 됐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일선 청으로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수사 사건하고 검언유착 의혹 등 여권에 부담이 되는 사안들을 지금 도맡고 있는 상황이며 조국 관련 사건들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 공수 유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 정권의 치명타가 되거나 민감한 사건들을 도맡고 있는데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고 지금 검찰 내에서 가장 현 정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성윤을 이번에 유임을 하면서 검찰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포석으로 해석이 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데 윤석열 다음에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년 임기가 보장되는 만큼 퇴임 후 안전핀으로 이성윤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관 검찰국장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는 고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인사로서 대검 차장 자리는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자리로서 대검 차장은 중앙지검장하고 함께 조직의 넘버 투 넘버 쓰리 자리로서 굉장히 요직이고 파워 있는 자리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무튼 이번에 승진한 조남관 검찰국장 역시도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로서 참여정부 시전이 2006년도 대통령 비서실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문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조남관을 대검 차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을 시킴으로써 이성윤과 함께 차기의 총장 후보권을 형성하는과 동시에 윤석열 총장을 양쪽에서 견제하는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지휘한 차장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번 검사에서 사범연수원 27에서 28기 6명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윤 지휘 하에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정현 1차장 검사, 신성식 3차장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 반부패 강력부장에 임명이 되었고 이철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가지고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8기에서는 이종군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승진을 해가지고 대검 형사 부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차장 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정책보좌관 그리고 조국이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위원장의 부단장을 역임하는 현 정권에 완전히 가까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고 또한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왔는데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대검 공판속무부장에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고경순 차장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재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채널A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뭐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밝힌 것도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번 사건에 공모했다는 걸 확실하게 밝힌 것도 아니고 뭔가 성과를 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수사 실적을 낸 게 없는데 왜 이번에 승진을 하는 건지 좀 웃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력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우덜 편이면 승진시켜주는 건가? 아무튼 그리고 이번에 검찰 인사에서 지역색도 뚜렷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인사로 검찰,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일부 바뀌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이 되었고 검찰 인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번에 심재철 부장이 검찰국장에 임명이 되면서 3연속 전북 전주 출신 인사가 검찰국장을 맡게 되었고 이전에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강 국장은 전주고 동문이고 심재철 부장은 전주 동안구 출신으로 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지역색에 뚜렷이 보이는 그런 인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검의 주요 보직 부장검사 끝도 대거 교체가 되었는데 이번 인사는 올해 초에 있었던 인사대학사를 이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 채널A 사건을 두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견을 보였었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 서울 동부지검은 지금 추미애의 아들 군유가 미복기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어가지고 말 그대로 우덜편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리로 다 꽂아 넣었다라는 지금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인사 그림을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번에 그 검사장 인사는 이성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부패범죄 수사에 정통한 이 특수통 인사들은 중앙무대에서 멀어졌는데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여완섭 대구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수평이동했고 금융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조재현 수원 지검장은 대구지검장으로 하방 인사 조치가 됐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수사기획관을 지낸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유임이 됐으며 기획 업무에 정통한 검사로 지난해 대검차장으로 발탁이 되었다가 추미애 장관 부임 이후에 대전고검으로 내려간 강남일 고검장 역시도 이번에 유임이 됐는데 이들은 검찰 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이고 이번에 추미애가 단행한 인사에서 이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 그래도 현재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에서 입지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인사로 정말 검찰 내에서 윤석열을 외딴 섬으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 인사 관련된 소식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요새 보니까 여권에서 아예 대놓고 이제는 윤석열 총장 사퇴야 된다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면 그야말로 이번 정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 차고 앉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솔직히 별로 생각은 들지가 않지만 과거의 조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럽고 치사해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그나마 현 정권에게 그 손가락 밑에 있는 가시에 박힌 그런 기분이 들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